네, 안녕하세요. 번호포에이트 조정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내하고 국외에서 사용하고 있는 웹 취약점 체크리스트 진단 가이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번 시간에는 저희가 글로벌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펜테스티 반법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 반법론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모의에킹 관점에서 진단을 할 때 어떻게 접근을 하냐 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포괄적으로 설명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국내하고 국외에서 모의에킹을 하고 특히 웹 취약점 진단이죠. 그걸 했을 때 체크리스트 진단하는 그런 가이드들을 어떤 것들을 참고하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접하는 것이 OWASP TOP10이라고 하는 그런 가이드인데 OWASP TOP10 같은 경우는 저희가 10개의 그룹에 대해서 대그룹으로 분류를 하고 거기 안에 상세 정보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거에 대한 기반이 되는 것이 바로 OWAS 테스팅 가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웹 취약점 진단 가이드에 어떻게 보면 표준으로 사용할 정도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런데 나중에 제가 또 동영상을 추가로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OWASP라는 기관에서는 이런 웹 취약점 진단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IoT 같은 경우나 아니면 개발 단계에 관련된 것들 그리고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굉장히 많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특히나 OWAS TOP10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 웹 취약점 진단 가이드에 대해서 좀 많이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중에서 이 상세한 OWAS 테스팅 가이드가 별도로 PDF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번역 작업들이 국내에서도 많이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지만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OWAS 테스팅 가이드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자료들은 여러분들이 구글로 검색을 하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셔서 같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정보들을 보면은 위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왔냐면 OWASP가 하는 업무들, 그 다음에 우리가 SDLS 과정, 개발 단계하고 디자인 설계 단계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내용들이 위에 이렇게 있어요. 위에 정보들이 있고, 그 다음에 OE킹에 대한 취약점 진단할 때 반법론 들이 또 경우들이 그런 사례들이 있고요.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아래 이제 네 번째 보면은 웹 어플리케이션 시큐리티 테스팅이라고 해서 여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설명을 쭉 보면은 굉장히 자세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한 사례를 보면은 오이신트, 제가 오이신트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외부에 있는 서비스를 가지고 이제 정보들을 수집하는 환경 분석 단계의 그런 과정들이 있고요. 인포메이션 개더링이요. 그 다음에 아래 보시면 어떻게 진단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다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OWSP TOP10이라는 그러한 어떤 점검 항목 그것만 보면은 그런 굉장히 그냥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좀 포괄적으로 좀 설명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어떤 어떤 것들을 전환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명령어 하나하나를 어떻게 수행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그 다음에 여기에 SQL 인젝션이나 크로스 사이트 스크리티에 대해서 어떻게 테스트하면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내용만을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실습하기에는 부족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어떤 환경을 가지고 제가 소개한 유튜브에서 소개한 그런 환경들도 가지고 여기를 참고를 해서 진단을 하셔도 충분히 해요. 정리를 좀 한번 하십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의 체크리스트 가이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꼭 OWSP 때 써야 한다. 그런 거는 없지만은 그래도 표준처럼 사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뭐 주유정보통신기반 시설이나 전자정보 소프트웨어 개발 쪽에서도 이 가이드를 만들 때 바로 이 OWS 가이드를 참고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인데 아쉬운 거는 항상 이제 영어인 것이죠. 근데 이거를 이제 번역 작업들을 또 그래도 아주 빠르게는 진행을 하고 있지만 요즘에 OWSP 저희 서울 챕터에서도 활동들을 다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번역 작업들이 이제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유정보통신기반인데 이거는 예전에도 제가 한번 유튜브에서도 이야기를 했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 기술적 컨설턴트 같은 경우는 관리적 컨설턴트 아무튼 컨설턴트로 가고 싶다면은 이거는 분명히 한번은 바하고 가야 하는 것이고 이게 장수가 한 600페이지가 넘어요. 굉장히 큽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은 이거거든요. 690페이지 거의 700페이지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정보가 뭐냐면은 저희들이 모이의킹왕 관련된 건 웹 취약점에 관련된 것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서버,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와스 뭐 여러가지 정보들에 대해서 웹 서비스까지 그 다음에 웹 취약점에 관련된 것까지 해가지고요. 거기에 대한 보안 가이드들이 모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국내에서도 이 프로젝트 가이드 할 때 굉장히 오랫동안 하고 정말 신경을 썼던 가이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유정보통신기반시설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기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사용한 것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반시설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술적 취약점을 할 수 있는 상세 가이드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정보들을 보면은 우리가 서버를 어떻게 보안으로 설정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설정되어 있으면 취약한지 그런 것들이 한 단계씩 다 점검하는 방법들이 나와 있고요. 컨설턴트가 제일 많이 참고하고 있는 것이고 금융권이든 어디든 다 이거를 기반으로 또 점검을 합니다. 물론 이제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점검체크 스트릿들이 좀 더해지거나 빼지거나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그래서 이것들을 제가 항상 강조한 것은 뭐냐면은 얘를 가이드만 보는 것이 아니고 실무에서는 이거를 기반으로 자동 스캔 도구 이게 우리가 스크립트 도구라고 해야 되요. 그래서 어떤 스크립트 도구를 통해 가지고 자동으로 한번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동으로 진단을 할 NA 처리 같은 거나 아니면은 수동으로 인터뷰를 해야 할 부분들이 있으면은 그런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것이 보호를 해야 하는가 안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분류를 시키는 거죠. 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위협평가들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에 대해서 이행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행을 한다고 하잖아요. 이행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행한 것을 가지고 또 이것이 잘 되어 있냐, 패치가 됐냐 뭐 이런 것들을 해서 나중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컨설턴트의 업무인데 이거를 다 하나하나 수동으로 할 수는 없어요. 굉장히 많은 그런 한몸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정보들을 기반으로 자체적으로 컨설턴트들이 스크립트를 만들거나 그 다음에 SSR 같은 경우에는 자체의 그런 진단 솔루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대량의 서버들을 진단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쭉 내리시면은 이제 서버뿐만 아니고요. 여기가 이제 웹취약점이라고 이야기한 부분들이 제일 아래 부분에 있어요. 웹취약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웹취약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이렇게 SQL 인젝션이나 크로사이트 스크립트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을 하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 말인가 그때가 최종 버전이에요. 그게 최종 버전이지만은 지금도 실무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은 여기에 이제 포스트 SQL 같은 경우는 노에스케일 같은 거나 조금 신규로 사용하는 최신 사용하는 그런 환경들은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업데이트가 되겠죠. 하지만 그 정도 수준은 사실 컨설턴트 자체적으로 또 가이드를 만들어야죠. 이것만 의지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꼭 취업준비생들에게 제가 강조하고 있는 가이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꼭 보시기 바랍니다. 출력해서 보세요. PDF로 출력해가지고요. 그것들을 책자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전자정보 소프트웨어 개발부화입니다. 이건 전자정보 쪽이 공공기관 쪽인 거죠. 그래서 이런 전자정보에 관련된 우리가 개발과 관련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개발 중에 나중에 제가 한번 소개시켰는데 SDLS 우리가 구현, 디자인 설계 단계부터 구현 단계, 개발하는 단계, 오픈되는 단계 여기에 대해서 개발되기, 소프트웨어 개발이 보안 개발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보안 개발을 할 때 참고하는 가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진단해라 그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나온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개발 단계에 대해서 좀 설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발자분들이 봐야 하는 그런 가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이제 Java, C샵 뭐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 뭐 ASP 같은 경우나 PHP나 그런 것들은 여기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자정보 자체가 C샵이나 아니면은 Java로 되어 있어요. 특히 이제 Java로 이제 저희들 프레임워크로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시큐코딩 쪽에 가이드를 보시면 Java, 안드로이드, iOS 뭐 이런 것들이 별도로 또 우리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내용들이 또 여기 안에 또 포함이 되어 있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보다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으면 이전에 소개했던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보안 가이드로 가셔가지고 하나하나 한몫보다 더 자세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발자 관점에서 쓰여진 것이다. 하지만 전자정보 쪽에서도 개발자분들이 제일 많이 보는 그런 가이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시합니다. 그래서 가이드를 작성을 할 때 이렇게 공공기관 같다고 해가지고 여기에 기준점으로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만약 공공기관에서 투입되더라도 여기에 있는 이 언급된 내용 중에서 그 환경에 맞다면 그거를 가이드를 제시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 AWS에 나온 것들이 보안 가이드가 좋다. 그러면 그것도 반영해가지고 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이제 요구를 표준으로 가져가지고 각각마다 각각에 대해서 표준으로 가지고 상황에 따라서도 내부적으로 여기에서는 우리는 요거 가이드대로 진행을 해야 한다라고 또 정하면 또 거기 가이드대로 정해야 하는 것이고요. 또 컨설턴트 나름대로 또 이런 기준점을 정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여기에 100% 뭐가 맞다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어느 정도는 좀 표준을 가지고 요 세 개를 가지고 진단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 외에도 이제 뭐 산스 쪽에서 나온 거나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국정원 쪽에서 제시하는 거나 아니면 금융권, 금융권 같은 경우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쪽에서 나온 가이드들을 별도로 또 이제 제시를 하게 되는 거고요. 금융권 같은 경우는 뭐 테마 감사나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어떤 것들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거를 감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테마 감사인데 또 거기에 대한 가이드들이 또 많이 있고 금융권 같은 경우는 금융보안원 쪽에서 내놓는 그런 가이드들이 또 별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또 따른다고 보시면 되는데 아무튼 이 세 개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일 많이 보고 있는 웹취학전 체크리스트 진단 가이드 상세 가이드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실 때나 실무에 적용하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